꼬모의 감정나라 꼬모야, 안녕? 어? 꼬모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꼬모의 감정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꼬모의 감정나라에 도착했어! 어서 감정나라로 들어가보자! 여러가지 문들이 있네! 꼬모의 감정을 찾아보자! 아니네! 이것도 아닌가봐!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아! 음! 으 Petersburg! ימ니시 아! 신기해 여기는 기억의 방이야 같은 감정의 기억을 찾아보자 어? 어? 저게 뭐지? 아, 시계네요 어? 와, 시간이 멈췄어요 우와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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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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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근처에 늑대가 나타났나 봐요 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런 탈의가 괜찮을까요? 아, 아, 아 자, 그럼 또또를 위해 감기약을 만들어볼까?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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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이! 호! 호아! 오! 와호! 와우! 와, 다 찾았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신기했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또또야, 안녕 어? 또또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또또의 감정 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또또의 감정 나라에 도착했어 어서 감정 나라로 들어가 보자 오, 여러 가지 문들이 있네 또또의 감정을 찾아보자 아니네 이것도 아닌가 봐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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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여기는 기억의 방이야 같은 감정의 기억을 찾아보자 짜잔! 다 그렇다 멋진 파란 자동차야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재밌다 실컷 놀았더니 졸리네 그럼 잠깐만 잘까? 만세! 파란 깃털을 찾았어요! 와 잘했어 또또야 워미! 워미를 구하기 위해 우물 아래로 내려가는 꼬모와 친구들 워미야 조금만 기다려 워미야 조글만 기다려야 고맙습니다 아이ыш PAL 최 families 날씨가iada 오아, 토, 다, Wi-μέ 토, 다, 토, 다 토, 다, 토,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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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다, 하, 하, 어 어? 아しゃ 어? 병아리야, 대체 언제 나올 거니? 와, 다 찾았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졸렸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꼬무야, 안녕! 꼬무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꼬무의 감정 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꼬무의 감정 나라로 도착했어! 어서, 감정 나라로 들어가보자! 오, 여러가지 문들이 있네 꼬무의 감정을 찾아보자 어? 어? 아니네? 이것도 아닌가봐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어? 아... 고민돼 여기는 기억의 방이야 같은 감정의 기억을 찾아보자 아 아 아 아 아 병아리야 대체 언제 나올 거니? 화살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화살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재심으로 우와, 다 찾았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고민됐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난! 꼬무야, 안녕? 꼬무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꼬무의 감정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꼬무의 감정나라로 도착했어. 어서 감정나라로 들어가보자. 오, 여러가지 문들이 있네. 꼬무의 감정을 찾아보자. 아니네. 이것도 아닌가봐.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hahahaha! 아...! 还是nt 아! 장바지가 더 일어나면 와, 신났다! 여기는 기억의 방이야 같은 감정의 기억을 찾아보자 뿅뿅 뛰어오른다! 우와, 바로 스프링을 달았구나! 와, 도깨비들의 둥지예요 워미가 도깨비들에게 붙잡혀있네요 이런! 도깨비들에게 들켜버렸어요 우리 다른 놀이를 해보자 나만 좀 뛰어! 이야! 으아아 우아아 второй 어? 어? 요! 오아아! 와! 음?? 요! 벽더아 avoir 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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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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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 어우 이런 병아리야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알속에서 나오지 않는거니? 와! 다 찾았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신이 났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